에베소스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구절을 보면 분노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말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다음에 분을 품지 말고 이게 그냥 다 같은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우로는 이 앞에 분을 내어도 뒤에 분을 품지 말고 할 때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뒤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 분노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독한 차원에서의 분노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왜 성경은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그럽니까?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갈수록 이게 더 강력하고 더 독한 분노로 변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설명도 그대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스 4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념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 우리의 분노를 버려야 되느냐 맨 앞에 나오는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지나간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일로 원한을 품는 그런 악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치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로 흐르느냐 노함과 분념으로 흐르는데요 여기 그다음 나오는 노함이라는 단어는 헬라로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시적인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앞에 나오는 노함이라면 그다음 나오는 분념은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일시적이던 분노가 마음의 자리를 잡아 오랫동안 품고 있는 상태 이게 분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이거를 정리해야 되느냐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점점점점 내 안에서 이게 독하고 강력한 악한 감정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 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죄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지배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죄가 어떤 사람의 상상력을 지배해서 이로 인해 그의 생각하는 기능이 죄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의도를 품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여기도 지금 상상력이 나오죠 의도를 품고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함을 통해 그 죄의 대상들 또는 악한 목적들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런 내용을 정리한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을 제가 보니까 이걸 참 잘 정리를 했습니다 죄는 상상을 통해서 즉 지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간다 살인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이려는 상상을 하다가 죽이는 것이다 가늠도 마찬가지다 사실 사람들이 상상을 통한 범죄를 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지금 뭘로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불쑥 생각이나 해서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죽인다고 살인한다고 하면 살인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상상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노려야 되나 마음에서 끊임없는 그런 상상력이 살인에 대한 상상력이 작동이 되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살인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무슨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거의 행동이 나오기 전에 머릿속으로 끊임없는 반복되는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다가갈까 이거를 노릴까 그 많은 악한 상상력이 마음속에서 맴돌다가 그것이 때가 참해 표출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라는 겁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질 때까지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품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점점 더 울분과 분노가 강력해져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자꾸 이걸 잘 이렇게 털어내는 성격이 참 좋은 성격이에요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분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잘 못 털기 때문에 마음에 오래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어떤 기질과 성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오래 어떤 분노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부스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나쁜 차원에서의 분노라는 감정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찾아올 때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분노가 내 마음에 오래 품어지지 않도록 품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된다